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장애인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. 특히 장애인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. 현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전국에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. 다음 뉴스입니다. 국립공원공단이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시각, 청각 등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과정 생태 프로그램을 준비해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데요. 북한산과 가야산, 내장산, 태안해안 등 전국 14개 국립공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자세한 안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웰페어 뉴스로는 국내 최초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꿈들의 쇼핑몰 전용카드가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. 현대카드에서만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운데 법인이 꿈들의 쇼핑몰 전용카드 포인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100%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. 한편 해당 전용카드는 포인트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꿈들의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